와우, 패타스틱 베이비 댄스 I wanna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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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패타스틱 베이비 댄스 I wanna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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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와우, 패타스틱 베이비 시작! 올 팀이 됩니다, 지금! 조민아 팀한테 저희가 최근에 홍콩 공연을 갔다 왔어요 아고라 미스터 선셋 진흙 태양을 볼 때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반죽자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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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팝밴드 히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됐다! 이제 옷을 벗어 죽어놨어서 무표정해버린게 나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내 사랑이 참해진 넌 지켜봐주세요 안녕 노래하는 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 기타 찌는 진석이 오빠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없어서 여기 크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신히 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크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신히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그 책은 제가 쓴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 제 서문에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엄마가 막 끌고 가면서 야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하고 싶니? 그래서 선택하는 아이를 키워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신데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에 관심이 없고 부모의 시간까지도 엄마의 전화는 잠수리조차 아니고 그냥 메모로 부른 방관의 엄마였는지 많이 부탁드리니 궁금했던 점을 미리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남겨주셨어요 엄신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비교의 말이에요 그럴까요? 네